아 참 특수반이 있나요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남로에는 특수반을 없앴으면 좋겠다 왜냐 그 가격한 말입니다 통합하는 목적은 비장애 학생으로 하여금 장애 학생을 돌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죠 통합학급의 목표가 그건데요 제가 지금 관찰한 바로 따르면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을 괴롭혀요 때려 왜 이건 비장애 학생은 돌봄이 아니라 치료가 없죠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반 선생님 계시면 그 저는 내년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특수반 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득이 된다 실제로 그 아이들을 돕는 한 가지 서약을 뽑는다 예를 들면 1년간은 나는 우리 반의 장애 학생에 대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약서를 받고 그래서 그 서약을 충실히 지켰을 땐 2시간을 봉사했고 조금 미흡했을 땐 1시간을 주도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 저가 있으면서 내가 봉사할 돈 받았다 뭔가 이런 통합 실질적인 아이들과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애들은 특히 영수가 약한 애들이 저도 내 재능을 좀 강하죠 축제를 위해서 산다 수련회를 왜 빨리 안하고 2학기 때 하나 그때 수련회 때 무대에 올라가는 재미로 산다 그런 애들이 축제를 잘 해냅니다 감사합니다